안녕하세요 워셀입니다 미리 전기예칭을 해놓은 티타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타늄 전기예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타늄은 플러스극에서 양극산화 피막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예칭 용액으로는 티타늄을 예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은 전자친화도가 높은 할로겐 원소 용액이 사용되는데 불산이라 부르는 불화수소산 즉 플로리나 수소산 및 질산 등이 실용적인 예칭 용액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불산은 전자친화도가 높은데 높은 전자친화도가 요구된다는 것은 강력한 산화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강력한 산화재인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소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제어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수산이라 부르는 옥살산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시금치를 데치는 이유가 옥살산 즉 수산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살산은 소용량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옥살산은 독성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산화수소와 소금만 사용하셔도 티타늄의 애칭이 가능한데 과한 산화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간의 요령과 좀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과한 산화반응으로는 티타늄의 온도 상승에 따른 마스킹 손상과 애칭 측면의 손상 및 제거하기 어려운 검은 산화물 발생 등이 있습니다 옥살산과 함께 사용할 때는 과산화수소와 옥살산을 3대1 또는 4대1로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애칭 전압은 최대 9V에서 12V 전류는 1A 이상 필요합니다 전기애칭은 2V에서 5V가 적당하지만 티타늄 전기애칭은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옥살산은 일몰 용액으로 혼합하는데 옥살산의 물질량은 90.04g입니다 담그는 방식의 애칭이 아니라서 작은 용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일몰 옥살산 용액을 조금만 넣어줍니다 담가서 애칭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조금만 필요합니다 과산화수소를 옥살산에 3, 4배 정도 넣어줍니다 소금도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넣어서 완전히 녹여줍니다 저는 레이저로 마스킹을 했습니다 짜투리 나무에 나사로 집게를 고정하고 전기애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슬슬 집게를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게에 화장솜을 물려서 사용하면 정말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입니다 화장솜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화장솜을 접어서 집게에 물려줍니다 짜투리 나무가 없을 때는 그냥 집게만 잡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애칭 작업은 보안경과 장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집게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플러스 극은 애칭할 티타늄에 연결해줍니다 참고로 티타늄 전기애칭은 아노다이징 할 때와 극성이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애칭 용액에 화장솜을 담가서 충분히 흡수시켜줍니다 현재 전압과 전료는 12V 2A 설정입니다 노란색이 보이는데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입니다 바로 티타늄의 이온 색상입니다 애칭 시간은 애칭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5분 이상 작업하셔야 합니다 애칭 초기에는 천천히 들었다 놔줬다 해주시면 되는데 약 1,2분 후부터는 2초에서 5초 간격으로 들었다 놨다 해주셔야 합니다 티타늄의 기존 산화피막이 애칭되고 나서 이제 티타늄 자체가 애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애칭 반응 정도에 따라서 2초에서 5초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해주셔야 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는 과한 산화 반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솜이 덜 닿는 부분은 애칭이 덜 되니 위치를 옮겨가면서 골고루 애칭하셔야 합니다 약 12분 정도 애칭하였습니다 티타늄 전기 애칭은 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 애칭보다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티타늄 전기 애칭은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예쁘게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큰 사이즈 문양은 담그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서 고르게 애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사이즈의 문양 등을 애칭하신다면 애칭 용역에 담가서 하는 전기 애칭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조금 전에 전기 애칭한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전기 애칭은 과산화수소와 소금만으로도 가능한데 전압은 15에서 18V를 사용하고 기존의 산화폐막은 제거하고 애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옥살산을 사용하면 애칭된 부분에 검은 산화물이 덜 생기게 됩니다 DIY 티타늄 전기 애칭은 철 애칭처럼 매끄럽게 애칭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IY 티타늄 전기 애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